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었으신다 하신 줄 나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신 가운데 들어갈 때도 그때도 나를 들었으신다 하신 줄 나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다시 기다립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마음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만족하신 주의 길을 남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으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 사랑으로 다스려 주소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소서 나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을 위한 원양의 말씀 순정하기때문이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마음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다스려 주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은혁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안정하신 주의 길을 남에서 안정하신 주의 길을 남에서